오늘 우리 케이증 씨는 정말 모두가 해피했던 목요일장이었는데요 심지어 우리 코스닥은 형보다 나은 아우다 이런 수식어 나올 때가 보통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를 때인데 오늘은 정말 이 코스닥이 정말 아시아 전체 지수 상승률 1위 먹었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크지가 않다 보니까 저 외국인들이 또 환율 꿈틀거리는 거 보면서 뭔가 수작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내막에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정작 선물을 1조 2,4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사실 요즘 달러 인덱스가 연일 상승하고 있고 또 간밤에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 이례적으로 미국에서는 달러 가치랑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럼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일단 오늘 우리 케이증 씨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 우리 케이증 씨의 닉네임부터가 탄광석 카나리아잖아요 그만큼 위험 감지 기능이 뛰어나다고 그러는 건데 근데 반대로 카나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그래요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웩 더 도그 현상 얘기하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괴로워 이거 동물 학대인데 근데 왜 항상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하여튼 그래서 간밤에 달러 가치와 증시가 동시에 오른 이 현상이 누구 하나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만 우리 케이증 씨 반응을 봐서는 둘 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둘 다 자산 가치가 상승할 만하다 이렇게 증명이 된 셈이죠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경제 지표가 월가를 때리면서 여기서 때리는 거는 좋은 거 그 역도 선수들 들기 전에 코치가 차삭차삭 때리는 그런 좋은 기능에 때리는 거 이걸로 인해서 뉴욕 증시 경기 민감업종의 대표격인 IT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를 들어올렸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소매 판매가 무려 한 달 만에 3% 증가해가지고 예상치 1.8%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결과를 냈고요 보통 10월 말에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리 연말 쇼핑 시즌 세일 같은 거 앞당겨서 하고 또 정작 12월 달에는 연말 연시니까 또 사람들이 소비 많이 하고 근데 1월은 크게 그럴 일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기대치가 낮았는데 그 1월 소매 판매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한 달 만에 3%가 증가한 거는 지난 2021년 3월 미국 리오프닝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소비 지표 증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소매 판매 강력한 결과는 강한 노동시장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 증가 그리고 역대 가장 따뜻했던 겨울에 코로나 우려가 감소된 것 그래서 활동량이 늘어난 것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월가 반응으로는 베어드 증권의 로스 메이필드 애널리스트는 연준의 다음 FOMC가 3월 22일인데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게 그때까지 훨씬 더 좋은 광범위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이 정도 그러니까 4% 후반대 금리 정도는 충분히 실물 경제에서 감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준은 이걸 매우 불편하게 분통 터진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3월 FOMC가 오늘로서 딱 34일 남았는데요 그동안 여러 경제 지표들이 연준을 비웃듯이 인플레이션 반등의 증거를 들이대면서 연준은 그럴 때마다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3월 FOMC에서 큰 거 한 방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도이체방크가 이걸 더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 발표 후에 연준 최종 금리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이번에 5.6%로 상향을 했는데요 도이체방크는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고 싶은 연준의 마음이 이번 소매 판매로 인해서 한층 더 조급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오는 3월은 물론이고 다음 5월 그리고 6월 FOMC에서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쭉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대로 가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졌다 이런 패배 선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우리는 질 수 없다 결국 최종 금리를 5.6%까지 빠꾸 없이 금리 인상 그리고 혹독한 긴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미국이 그렇게 5.6% 아니 그 상단이 5.6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5%대 기준 금리를 최소 올해 하반기 내내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 올해 연말에 미국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고 또 도이체방크로 봐요 그러면 내년 2024년 1분 기준으로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하여간 그놈의 금리 인하 이 기대감은 버리질 않네요 다음 매크로 하이브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름에 하이브가 들어가서 그런가 완전 오바인데 앞에 도이체방크가 연준 최종 금리를 5.6%로 이렇게 급등시키니까 아예 이 양반은 그냥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연준 최종 금리가 8%까지 갈 거라는 시나리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근거는 제롬 파울 연준을 입에서 나왔던 지난 디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것은 바로 허구다 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올라갈 거고 연준 기준금리는 그것보다 더 올라갈 텐데 지금은 연준 기준금리가 절반밖에 안 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독서를 뿜었습니다 지금 4%대가 절반이래요 그럼 이게 나머지 절반을 가면 8%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시장은 엄청난 쇼크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진짜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8%면 우리는 도대체 기준금리를 얼마를 올려야 되고 만약에 미국보다 더 올리면 우리 가계부채하고 영끌족들 곡소리 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제일 선호하는 강남 꼬마 빌딩 수익률이 3% 후반대라고 그러는데 미쳤다고 세금 내고 세입자랑 싸우고 고라폭에 빌딩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미국 은행에다가 예금하든가 아니면 미국 단기 국채에다가 박아놓고 만기 때마다 이자 따로 챙긴 다음에 원금은 계속 리밸런싱 하면 되잖아요 자 요새 뉴욕 증시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1월 초만 해도 이거 베어마켓 랠리다 그러다가 1월 말까지 계속 오르니까 1월 효과 근데 이것도 이제 저물어 간다 그러다가 2월 들어서도 계속 오르니까 연준을 자극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랠리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입맛만 다시던 월가가 최근에 정말 전망수정 내지는 사과하느라고 바쁜데요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바로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는 기존 자기네 하우스 뷰는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게나마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1년 후 내년 2분기에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겨우 복귀하면서 이번 침체는 강도는 약하지만 기간은 비교적인 1년짜리 침체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내렸었는데 이거를 전면 수정한다고 CEO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 욕구나 아니면 그 소비 여력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뭐 이거는 뻔하죠 고용시장이 강하니까 월급 받아서 뭐 하겠어 근로자들이 곧 소비자고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수정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우스 뷰는 미국 경기 침체가 연준의 의도대로 결국 오긴 오겠지만 자기네가 예상했던 대로 2분기 중으로는 아니고 조금 더 미뤄질 것이라고 대신에 올해 연말 전에는 경기 침체 오긴 올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아무리 뭐 미국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하고 연착륙 경착륙도 아닌 무착륙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연준이 더 도끼를 품고 금리를 올리고 막 해도 떨줍 올팔은 올해는 하시라도 가능하다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근거로 바이든이 연준 비둘기파의 아이콘 라엘 브레이너드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게 언론에 새 나갔다 이걸 제가 언급했었죠 오늘은 제이피 모간 측이 바로 이 라엘 브레이너드 현 연준 부의장 이분의 백악관 경제 고문경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내정설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여기는 제이피 모간은 저랑 반대로 생각하네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이끌기 위해서 연준을 떠난다는 발표는 FMC 내에서 비둘기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라고 여기는 봐요 그러니까 제이피 모간은 라엘 브레이너드가 떠나면 그렇게 영향력 있고 또 비둘기파적인 브레이너드의 목소리가 연준에서 자취를 감춘다 자리를 비운다는 거 그걸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면서 전망하기를 이 라엘 브레이너드가 연준을 떠나서 백악관으로 가는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이피 모간은 3월 22일 FMC 전까지 지금의 이런 경제지표 호조 릴레이가 지속된다면 연준의 점진적 긴축 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관망을 하고 체크를 하는 이런 스텝이 갑자기 꼬이면서 연준은 그때 3월 FMC에서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화요일 CPI부터 어제 소매 판매까지 미국의 1월 경제지표가 일제히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연말까지 이런 경기 모멘텀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 경제의 단기 침체 리스크는 현재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근데 이거는 뭐 운인지 뭔지 하여튼 운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지난 1월에 미국 날씨가 겨울치고는 상당히 온화해가지고 경제활동이 예년보다 활발했다는 증후가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서 향후 몇 달 동안 상품 부문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또 자극하는 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리바운딩의 발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라일 브레이너드가 떠난 FMC에서 신임 부의장은 누가 맡게 될까요 이것도 오늘 이제 윤곽이 드러났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시카고 연원총재 그 오스탄 굴수비가 내정대라고 합니다 굴수비 얘기하니까 굴비 먹고 싶네요 하여튼 이 오스탄 굴수비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 않아요? 이름도 특이하기도 하고 이분이 뭐 엄청난 경제 석학이고 또 그 오바마 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 마침 오바마 정부에서 그때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인물인데 이번에 라일 브레이너드랑 이제 자리 바꿔치기 성격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연준 부의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분도 오바마 정부 때 버넨키하고 옐런이랑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긴 한데 근데 이분은 라일 브레이너드만큼 비둘기파적이지는 않다는 그런 평가고 하여튼 연준 부의장은 FMC 상시 투표권자니까 브레이너드랑 이 굴수비랑 자리를 바꾸면은 약간 비둘기파가 손해인 그런 느낌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BMP 파리바에서 다음 주 목요일 우리 한국은행 금통이 이걸 전망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지난 1월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추이를 보면은 우리도 작년 여름에 미국 따라서 7월에 6.3%로 최고점 찍고 쭉 내려가다가 연말에 다시 5.0%로 떨어지면서 올해는 이제 앞에 사자 붙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1월 결과가 다시 5.2%로 도로 리바운딩이 나왔잖아요 우리야말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행 입장을 금통위를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금리는 일단 동결을 하더라도 일종의 구두개입 성격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선 우리 금통위도 뭐 다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각자 배역이 또 있으니까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중에 최소 2명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할 것이고 비록 이게 소수 의견 취급을 받더라도 이제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는 다소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말로 때우는 게 또 부담이 또 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이번엔 이렇게 하고 구두개입으로 넘어가놓고 다음번에 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대충 또 은근슬쩍 넘어가면 그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죠 하여튼 BNP 파리바에서는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 몇 가지를 꼽았는데 먼저 이번에 누가 봐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거니까 향후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발언할 것이고 그리고 당장 다음 금통일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 그러니까 우리도 고금리 유지를 그런 계획을 강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를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향후 경제 전망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대한민국의 2023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6%로 기존에 비해서 0.1%에서 0.2% 포인트 소폭 하향 조정을 하고 반면에 앞에 말한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증거로다가 올해 2023년 CPI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성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 물가는 그대로 동결시킬 수가 있다 이걸 효과로 강조한다는 거죠 또한 이 BNP 파리바 측은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로 3.75%를 예상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최종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고정으로 버테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연준의 최종 금리 상향 리스크 그리고 한국 소비자 물가 기대 수준의 상승 그리고 또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성장 및 인플레이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2월 23일 금통위에서 예상 외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최종 금리가 3.75% 미리 달성하는 것으로 보고 반드시 이걸 악재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한국은행은 이번을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안정과 함께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으로 관심을 옮겨갈 것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 업종은 우리가 사실 은행 업종이라고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금감원장의 캐릭터로 볼 때 은행들이 가만히 앉아서 저렇게 예대마진으로 돈 장사하는 거 이런 거 엄청 견제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도 골드만삭스가 오늘 우리 K은행 업종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KB금융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가 8만원 신한지주 역시 투자의견 매수고요 목표가 5만4천원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투자의견 매수에 목표가 7만2천원 우리금융 목표가 1만8천원에 투자의견 역시 매수입니다 4대 금융그룹 올수입니다 매수 자 다음 외국계 리포트는 HSBC가 본 삼성전자 먼저 결론부터 제가 스포일러를 풀면 투자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로 7만5천원 콜했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다가 이런 투자의견과 목표 주가가 나왔냐 하면은 HSBC가 최근에 홍콩과 싱가포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NDR 주최하고 약 75명의 해외 투자자들과 미팅을 가졌다는데 먼저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 계획과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요 약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대가 되는게 더 많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먼저 올해 2023년 메모리 설비 투자는 작년과 비슷하겠지만 R&D 및 인프라 투자 비중이 의미있게 증가하면서 대신 설비 투자 비용을 감축할 것이다 다음 두 번째는 내년 2024년에서 내후년 2025년 3나노미터 파운드리의 긍정적인 프로그레스 우리말로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어서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OLED가 태블릿과 노트북의 채택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올해부터 6G 및 8G 패배 캐파 확장을 기대한다고 다음 네 번째는 갤럭시 S23 바로 내일 출시죠 그리고 향후 다양한 폴더블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려보다 기대가 더 크다는 즉 팔 이유 보다 살 이유가 더 많은 포인트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내년 2024년 초에 향후 3년간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대요 과연 뭘까요 배당 증액만 갖고는 안되고 아 이제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거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실적에 대해서 보면은 삼성전자 IT 제품의 수요 감소와 반전 없는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올해 2023년 삼성전자 매출액은 전년비 12% 감소한 267조원 보내요 영업이익 24조원 예상하는데 이 정도 수치면은 작년 실적 쇼크 수준이라고 했던 그 실적 대비에서도 한 40% 추가 감소할 걸로 보고 대신에 2023년 올해 상반기 이후 메모리 시장이 생산량과 관련된 설비 투자를 줄여서 공급 과잉을 완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가의 선반영 모멘텀으로 치면은 이미 최악은 지난 거로 보는 게 타당하대요 일단 그렇게 이제 바닥을 치기 전에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재고 수준이 하락을 하고 메모리 시장의 가격 안정화가 한 발 앞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한대요 그래서 결론은 HSBC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향후 12개월 목표가 7만 5천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은 비록 골고루 많이 많이 다 올랐지만 사실 요새 우리 케이징시의 쌍도마차는 바로 2차전지하고 인공지능 챗GPT 이쪽 테마가 이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워런 버핏의 비즈니스 겸 인생 동반자 찰리 먼거가 현재 인공지능 이 AI 테마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서 AI가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거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AI가 암을 고친다든지 뭐 당장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러면서 AI의 현실에는 여러 가지 넌센스가 있다고 다만 AI는 궁극적으로 복합적인 형태의 축복이 될 거라고 그런 덕담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클릭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합니다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일 국가 테러 대책 회의를 개최합니다 사이버 보안 그리고 요즘 스파이 풍선 관련해 가지고 지난 드론 관련주가 증시에 연결되고요 또 사물 인터넷하고 디지털 트윈 이쪽도 약간 레이더 디텍팅 이런 유관 테마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내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건 이제 증시 테마 중에서는 핵심이 자원순환 그리고 상하수도 이쪽으로 보고요 다음 내일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테마는 북한 미사일 방어입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삼성전자 갤럭시 S23이 국내에 공식 출시되는 날이고요 지금 예약 주문이 역대 최대 라고 막 난리입니다 특히 카메라가 거의 그냥 천체 망원경 수준이야 그냥 티벳 고원에 사는 시력 5.0짜리 그 유목민이 안 부러워 하여튼 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내일 하이브 소속의 BTS 제이홉이 새 화보를 내일 발매합니다 그리고 NC 유니버스의 서비스가 내일부터 종료가 된다고 하고요 또 내일 포스코케미칼이 기존에 보도 나왔던 포드의 수십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한다는 그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해서 내일 재공시하는 기한일입니다 자 이번 한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니네 주말이니까요 주말에도 내일의 눈보다 날카로운 고라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이 독점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영상 켜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oud and 5% 5% 준비하다